문어, 이게 너 당신 때문이야. 내 두통수 친 거, 나 죽어도 용서 안 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인권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윤정원, 김은혜.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나무지요, 팔고! 피고인 차승희는 피해자 이영훈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은 물론, 사고의 핵심 자료를 은익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피고인이 가해자임에도 이중하여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부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타인에게 교사하여 횡령케 한 바, 피고인 차승희를 징역 10년형에 처한다. 노오아 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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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교도관님! 교도관님!